여기 밑에 를 좀 찍어 줘야 돼 양반 났고 났겠지? 가만히 해 맛있겠다 쫀쫀해요 쫀쫀해요 살살해 살살해 어우 맛있어 색깔이 틀리지 아까랑 봤는데 박식이 잘해봤다 물도 좀 있어 열무 밑에 못 있어도 돼 아우 니 손과 아까 조금 더 해도 되겠는데 조금 더 해야 돼 이거 적당히? 아이고 천계가 잘하네 천계 못 샀어 그래 우리 아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천계가 아이유 아들마 잘해요 꼭 단냄새는 안고 내가 키우니까 잘하지 레아들 한 범 다 먹자 남은 거 이거 천천해 천천 사럽 프렌즈 아이유 아이유 아니요 아이유 상왕 박암사 할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양념 중이네 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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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마이코 프렌즈 아 아 사람 아빠 맛이나 괜찮아? 또 조금 넘은 거 아니야? 다 대용으로 젖으면 안 돼 맛있어 형? 우이 맛있어? 안자? 안자 안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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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잘하니까 그럼 이거면 맞아 아빠 이거 좀 줘라 이거 다시 하나만 넣고 이걸 더 넣을게 그럼 자 그만 놓고 우와 맛있어 맛있어 아 괜찮아? 됐어 짜 이거 다시 깎아야 해 짜 며칠 돼서 먹어야 해 이거 한 3일 2-3일만 있으면 아 아빠 이거 자 이거 다시 넣어야 해 안 돼 다시 넣어야 해 어 다시 넣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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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젠 다 넣는다 그만 섞는다 이거 다 다? 다 넣을게 됐어 형 그만해 안 섞였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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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이 순 너무 비워 아까 고추 다 넣은거 고추 다 넣은거 언제까지 비운거지 다시 먹어봐봐 한 번 더 섞어 이제 이 양념 맞는거 수비 좀 죽었네 거의 죽지 와 와 나만 안 났고 아빠 우리 총기 5만원 줘야 해 하하하 긴장했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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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lacing 다시 이렇게 아 아 이 뭐 해 저녁끼리 좀 맛있겠다 흐르고 버거 오.. 뵈 뵈 뵈 뵈 맛있어? 뵈 뵈 뵈 뵈 뵈 뵈 지금 우리 이제 그 센 뭐 맛있어 어떤 맛이영? delicious? 아까 좋은 거, 양념이 모자라 아빠 그냥 너무 차면 다시 다 간추면 다 주는 거 아냐? 아빠는 좀 숙이네 그냥 맛있어 양념 맛이 좋아 다 양념 맛이 났는데 다 양념 맛이 났는데 양념 맛이 났는데 양념 맛이 났는데 괜찮아요? 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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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랑카 오늘은 걸어먹는 고맙습니다 Na 아까 말고 멀리 닦으러 가잖아 어 나 끝01 이것도 해야 돼 나도 이제 내, 이래 모르게 멀려로 가야돼 여긴 괜찮다 아이구 천기 괜찮아요? 이거 먹을만해 맛있어? 지금 바로 먹을거에요 어디에 봐요? 여기 여기 양념이 푹 담긴거 음 딱 맞네 음 음 아직 국물 물거야 할머니 빵에 갖다 놔야 돼 할머니 김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살이 없어? 맛있어 이제 이 집 맛있어 아까는 너무 차 안 돼 다시 갖다 놓으면 맛있어 왜 아포르샤 프렌즈 여기가 이거면 안돼 안돼! 맛이 없어 그게 김치 냉장고 갖다 놔야 돼 우리 거 갖다 놔 우리 김치 냉장고 갖다 놔 거기서 갖다 놓고 먹어야 돼 여기가 주걱이야 여기가 주걱이야 아니 이거 묻히고 맞아 아니 조금 이따가 봐 고거라고 먼저 여기다 다 해야 되나 여기다 다 해야 되나 아빠 조금 이따가 하는 거 아냐 이렇게 만약에 그거는 못 차려면 어떻게 여기다 다 하면 안돼 여기는 조금만 보여줘 여기다 부어라 아빠! 말 안 들어 아빠 조금 이따 가라고 그거 못 차려면 그쪽 양념 어떻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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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부어라 왜 부어라 왜 부어라 왜 부어라 나 부어라 나 부어라 돈 빨리 믹스 이거 싹싹 당겨야 돼 이거 아휴 수납 이거 부어라 이거 부어라 필요없어? 나도 돼 버무려 조금 이따 가 두 개 아빠 전기 도와줘 전기 힘들어 여기다 놓을거야 아직 몰랐잖아 양님은 너무 많아 아냐 그래가지고 아빠 전기 도와줘 어 전기 도와줘 전기 힘들어 문자 아빠처럼 아빠처럼 어떻게 열무가 힘드네 이렇게 묶이지면 되는데 그래 괜찮아 뒤집어야돼 이렇게 하는거요 봐봐요 그래 천천히 천천히 가면은 다 부숴줘서 라면 안색어? 그 다음에 그쪽으로 응 그렇게 그쪽으로 그쪽으로 내일이 볶아 김치 볶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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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gę 볶아 저가 이렇게 김치 그리고 쫄깃 아주 вкус uwikat 끈에 롱라는 마리 ẹ f 너무 귀엽다. 이 두 사람은 또 다른 데다. 이가 정말 많이 도와서. 이따 도와. 어머니가 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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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매우도 못먹어 매우도 못먹어 매우는거 아냐 조금만 매우 이거 가져오면 되지 하나 왜 이거 작은거야 어머니 연이 이거는 조금 미개 이게 더 매울거야 맛이온 괜찮아 우 땀 잠깐만 땀 닦아야지 땀 닦아야지 땀 닦아야지 땀 닦아야지 여기 이마 이마 어디 어디 이마 이마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해 아빠가 5만원 줘야 될게 되는거야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고요 우리 아들 나 무리 나 무리 나 무리 나 무리 사장님 고요 시원시 아 아 아 한 번만, 그쪽으로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더? 야, 땡, 민주가 다는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됐어, 이거 어디서는 거야? 맛있게 해가지고 양념이 많이 남아서 잠길때까지 불을 수 있겠는데 더 더 해? 아빠, 이런 맛이 좋아 그치, 아빠? 아까는 조금 차지, 그치? 양념은 더 들어가서 아, 그래? 가만 있어봐 아까는 제대로 안 섞였어 왜 자꾸 먹어? 맛있어 아, 그래 저거는 두 번, 세 번 아니라고 제대로 안 섞였어 음 아니, 이거 향가 있어서 너무 작은 거, 조금 맛이 달라 그치, 아빠? 이게 희용과 있어, 향 이게 희용과 있어, 향 오늘 꼬다리라고 전 뽑아놔야고 그러는데 그만 뭐 소라 가져가라고 뒤 안에서 다 뽑은 이라고 내가 또 한 번에 좀 음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다 망수들도 와가지고 있으면 가져가 주려고도 그래도 음 엄청 맛있다 아우 아아 아아 아 하하하하 망항 프렌즈 아아 사모다 다 psych Swim 항항 항항 항항하고 ição directions reg인 아아 음 응 아아 아 으앗 oper 어떡 spray 아멘 이라問 이 자리에 아멘 아우 시리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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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으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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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들 잘했어. 미미 나한테 줬어. 미미가 엄마한테 줬어, 여기. 이거 봐요. 미미의 친구들? 미미? 안녕하세요, 미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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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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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